이 게임의 승전 요소 놀라게는 탐탐파의 종룡 사냥 아 걔 화나 진짜 너무 화나 뭐야 이거 채팅휘이래 우리 집에는 브론지만 가능한 것 우리 아들이랑 감히 놀아간다고 1500 맞습니다 아니 근데 채팅이 왜 안되냐 이거 롤 채팅이 막갔대요 탐탐님 좋으시겠어요 대꼼시는 1000억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마법인거 할거면 내가 AD 했지 내가 일부러 그거 물어보려고 한건데 그나저나 말이 맞긴 하네요 채팅 막가가지고 오늘은 굳이 올뮈트를 안해도 되는 내 속으로움을 덜었는걸 아주 훌륭해 확실히 잘해 보면 알겠죠 일단 그래도 괴즈는 괜찮아 왜냐면 괴즈는 솟간둥이가 있기 때문에 솟간둥이 하나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되지 잘 삼네 아주 예쁜 퀸이죠 얘 춤추잖아 막 이렇게 춤하면 오르골에서 춤추는 발레리나 마냥 이렇게 막 춤추잖아요 굉장히 예쁘다 일단 최대한 멘탈 붙잡아야돼 아니야 퍼블트 따윈팀이 이겨 이건 과학이야 퍼블은 리얼 과학이야 으스러져라 죽네 아프네 어떻게 저렇게 아프지 세트한테 1레벨 깝치면 안되겠는데 괜찮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이길 수 있어 쉬 욕심쟁이 녀석 지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! 아 W 썼는데.. 우리도 탑 좀 와줘. 너무 안와줘 왜. 아니야 나 그냥 버틸게. 어차피 적 정글이 왔으니까 아래에서 이득 봐요. 근춘! 다치지 못할까라고 왜 말 못해. 죽음을 지키는 법이 없지. 난 그런 짓을 하지 못해. 난 그러지 않아. 나! 으아 쓰러절러! 가라 카직스! 이걸 먹어야지 카직스야. 왜 이거 안 먹어 이거 먹어. 알아서 말해줘. 어때 너무 트롤같아서 상장도 못했지? 이거 먹거나 텐 사고 다시 오면 돼. 우리 어차피 인력이거든? 용 싸움 때 분명히 밀릴 거란 말이지. 그때 여기다가 풀어버리면 세트 어차피 못 가. 내가 세트 붙잡아두면 돼. 이제 갈라고. 총재는 내일을 비염어를 설계한... 어휴! 괜찮아. 1영정도는 줘도 돼. 우리가 탑 버블 먹으면 돼. 코탑 버블! 그렇지. 코탑 버블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. 그리고 일단 탑 이겼어. 코탑 버블인데 오랫만에 올라왔을 때 이 액션 5년. 미니언들아 충격하려. 내 엄마. 죽어라! 잡았다. 역시 나의 미니언들이야. 아주 훌륭해. 저 모지 않았다. 제발. 이거 한 번만 먹자. 우리 전력 먹자. 내가 먹어야 돼? 아 이거 괜히 먹다가 저기... 케인 누님 올 거 같은데? 어흠 사막이이! 어흠 사막이이이 bibli בת. 이거 이기나? 이제야 전쟁의 집이 됐어 이 게임 포탑 미는 게임이야 저런 거 테일로 가가지고 뭐 케일 하나 주워먹겠다? 얘를 살리겠다? 아무 하든 도움 안 돼 포탑을 먼저 미는 쪽이 이기는 게임이야 이 게임 그리고 우리 사마귀도 여기 케인이 님만큼 컸어 레오나 도발 좀 할 줄 아는데? 공격하는 게임 공격하는 게임 그렇지! 너무 좋아 내가 상대 중 도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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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완벽했다 로데카이저! 이 게임의 순전 요소 놀라케논 탑 장파의 점령 사냥 내 말 맞지? 아까 첫 번째 1 전령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쳤어 첫 전령의 스노우 볼링 이거 도저히 못 참아주겠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나눴습 아니 알아서 그거 꺾겠다 아이 맛있어 하난 보냈고 하난 보냈고 하난 보냈고 음? 아 내 목포 이거 봐봐 잡! 잡! 어흑방 너무 좋아 아 뭐야 소풍 왔니? 뭐야 소풍이 너 혼자 도내했는데 너 아니야 너 도내 안 왔어 어 아닌데 도내 안 왔는데 아 있구나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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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진작에 동생아 내가 방금 너 방금 너 그렇게 긴박한 상황을 보고도 어쩜 언니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니 언니 너무 상처받았어요 언니는 그렇게 돈말하는 걔 돼지로 알다니 물론 맞긴 하지만 워워 워워 기다려봐 알았어 지호하자 오케이 언니가 캐리해줄게 폴 엇 엇 엇 엇 벌 사실 odus 뒤뚜 요즘 뒤에 천 정글만 잡는다고 말했는데.. 정글만 이래도 나랑 싸고 싶니? 난 좋지만.. 혹시나 너한테 피해가 갈까봐 조금 조심스럽긴 하구나 난 좋아! 난 좋아! 난 정말 좋아! 너 요즘에 정글 좀 하자! 너 요즘에 앨리스 이거 공룡여자 좀 하더라? 굉장하던걸? 뭐 어째 다시 골드 올라왔다고? 물론 나도 골드이기는 한데.. 골드에도 좀 급이 있지 않나? 그만 빼! 빼! 어? 아니, 너 왜 이렇게? 그냥 계속 있어, 이 쟤? 뭐해? 아니 이거 뭐야! 으앗!! 으앗!! 아, 진짜 화나... 그렇지! 녹판 귀신! 못댔다 그렇지 이거 어차피 타워킹을 당했지만 아래에서 용호를 태워 아.. 전령 다시 해봐 진짜 한 번 더 까먹어 집에 갔나 보다 고물은 내꺼야 멋있어요 파이크님 설군 너 꽉키셔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제압되었습니다. 아! 웅수 타이밍! 아!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진짜. 아! 이거를 진짜 다 죽어야지 이렇게? 다들 당했습니다. 아 개 화나네 진짜. 지린다! 이 상황은 아무도 우주 제대로 된 타이밍에 썼는데 왜 아무도 기절 안 걸렸지? 조금만 기다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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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나는 한 분말이었으니까 그동안 시간 끌어놓은 거는 이해해 줘야지. 인정? 내가 시간 끌고 클레드도 케이지 얼마나 많이 뺐잖아. 아니.. 4대 4인데도 죽으면 어떡해. 클레드도 등장을 안 했는데. 진짜 환장하겠네.. 헛됐다! 헛됐다! 진짜.. 진짜.. 오 이 사람.. 일발 아니 내가 스플린만 주고 장착했는데도 딜이 내가 1등이면 원 진짜 앨리스 너는 여기서 연결 중 이거 버그 걸린 거 진짜 감사하게 여겨라 딜도 소포보다 낫고 걔 화나 진짜 너무 화나 화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 당연히 갱을 와줬으면 킬리 양보는 인정이지 빰빰빰빰 아이 재미있어 화나이는 빼지 않는다 위켜버렸네 위켜버렸네 발차기 발차기 감정사 발차기 감정사 발차 발차